네, 그러면 넘버원은 언제 시간 됐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쯤 됐어요. 그래서 디바발리가 그리워요. 그리워요 means? I miss 디바발리 퍼레이드 그리워요 means because 온 지 3년쯤 됐어요. 4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은지 시간 됐어요. 그러면 넘버 2는 인데 디바발리는 인도 페스티벌 축제인데 플러스 에디 인포메이션이죠. 디바발리는 인도 축제인데 퍼블리 홀리데이, how do you say?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디바발리는 인도 축제인데 사라왁에서는 not public holiday? 공휴일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인도 축제인데 백화점 클로어 바닥에 쌀로 그림을 그려요. 라이스로 드로우 픽처 그림을 그려요. 인데 하면 add information. 오늘은 텍스트북 22페이지.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직장 동료, 동료 means? colleague. colleague, coworker, colleague에게. two colleague,에게 하면 two,한테,에게, same. 자기소개, self-introduction,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 new employee, new employee는 how do you say? 신입원 신입 사원 사원 사장면을 먹네요. 같이 밥을 먹는데 실사원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 Will you live? 지금?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사세요? 아, 이름부터 물어보죠. 하스요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How long? 한국에 온지?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되셨어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또 무슨 질문을 할까요? 신입 사원한테 신입사원한테 신입사원한테 나이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그리고 Are you single? 결혼 결혼하세요? 결혼 결혼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보통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미혼이에요? 미혼이 single이죠? 싱글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결혼했어요? 보통은 결혼했어요를 더 많이 하죠. 결혼했어요? 네. 또 질문 아까 또 뭐였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오셨어요? 하면 또 뭐 존댓말 네. 네. 보통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존댓말을 많이 해요. 처음 봤으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디에 사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결혼하셨어요? 미혼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또 질문할 게 있나? 허비 취미를 알고 싶어요. What's your hobby? 취미 뭐예요? 뭐예요? 뭐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항상 어떻게 되세요? 이게 뭐예요? 하고 same.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Where's your hometown? 고향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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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어요? 네. 고향이 어디예요? 해야 되죠.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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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대답을 하겠죠. 저는 제이슨이에요. 지금 어디에 사세요? 지금 KL에 살아요. 그래서 리얼라이프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디아씨가 A, 사프리나씨가 B, 제가 C, D를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토끼리쇼 한스입니다. 2년 동안 한국 회사에 근무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에 한국에서 8개월 동안 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지 2주일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뭐 전공하셨어요? 사회 학교 공부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투 사회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미혼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일과 말하기, 과제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스입니다. 2년 동안 한국 회사에 근무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에 한국에서 8개월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지 2주일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뭐 전공하셨어요?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 두 살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미혼인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스입니다. 2년 동안 한국 회사에 근무하러 왔습니다. 근무는 일하러 왔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에 옛날에, before, 전에 한국에서 8개월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살았어요. 이번에 한국에 온 지 2주일 됐습니다. 전에 옛날에 한국에 와서 8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going back 독일, 독일 사람이니까 아마 독일에 갔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또 컴백, 또 코리아.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주일. 2주일 됐어요. 2주일 됐는데 전에 8개월 동안 살았어요.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뭐 전공하셨어요? What's your major? 사회학, 소셜로지를 전공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excuse me, but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32살이 몇 살이에요? 32. 32. 32살.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싱글, 미혼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That friend. 그 친구는 What kind of person?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How to study?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국 드라마를 봐요. 텔레비전으로 공부해요. 컴퓨터 하면? 컴퓨터로? 컴퓨터로 공부를 해요. 컴퓨터로 공부해요. 드라마를 봐요. 두 번째 사람은 이거는 이분은 아, 이어폰이 있어요. 지금 사진이 좀 안 보이는데 이어폰으로 한국 음악? 응. 한국 음악을 들어요. 들어요. 한국 음악을 들어요. 한국어 CD를 들어요. 들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한국 책을 읽어요. 한국 책을 읽어요. 한국 책을 읽어요. 네 번째 사람은? 한국 친구 얘기해요. 친구하고 친구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요. 한국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첫 번째 한국 드라마? 네. 맞아요. 좋은 드라마 있으면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국 사람 미리 해서 없어요. 한국 사람이 미리 해서요. 한국 식당에 가도 한국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라와학 속에는 많이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봐요. 공부하는데 그런데 사프리나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아 선생님하고 공부해요. 선생님하고 공부해요. 온라인 수업을 어텐 클라스는 수업을 들어요.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굿.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듣기. 버스에서 미나 씨와 한스 씨가 우연히 만나서 미나 씨의 일본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버스에서 한스 씨하고 미나 씨가 우연히 바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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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만나서 미나 씨의 일본어 공부에 대해서 대해서 means about about Japanese study 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alking about Japanese study. 미나 씨는 일본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How do you learn? 그런데 미나 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What problem? 그래서 한스 씨는 어떻게 try 해보라고 했습니까?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갑자기 유키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유키 직업 회사원 선생님 이거는 listen and check 성격 활발해요 활발해요 미스 active 활발해요 조용해요 quiet 한국에서 산 기간 기간은 period 그래서 얼마나 how long 얼마나 살았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한국어를 배운 기간 얼마나 공부했어요 10개월 5월 1년 이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래 질문이 좀 있는데 한번 듣고 메모를 해보세요 미나 씨가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왜 일본어를 공부해요? 그런데 왜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해요? 공부하는데 잘 못해요 not too well 그래서 한스 씨는 미나 씨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유키 씨는 어떤 분이에요? 유키 씨는 미나 씨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How different 유키 앤 미나 미나 씨는 유키 씨를 어떻게 만날까요? How to meet 한번 들어볼게요 일과 일본 일본 출장이 일본 출장이 많아서요 그런데 학원에 다녀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직 잘 못해요 그럼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해 보는 게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 일본 사람이 없어요 아참 제 친구 중에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어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좋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원인데 오전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이고 이름은 유키예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어요 그분 성격은 어때요? 제가 조용하니까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유키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거예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분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요? 그럼 한국어 잘하시겠네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유키 씨가 친절해서 잘 도와줄 거예요 꼭 소개해 주세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키 씨한테 연락해 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그래서 됐죠 다시 일과 듣고 어머 한스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미나 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일본어 학원에 가는 길이에요 일본어요? 일본어를 배우세요? 네 회사일 때문에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회사에서 일본어가 필요해요? 네 일본 출장이 많아서요 그런데 학원에 다녀요 그런데 학원에 다녀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직 잘 못해요 그럼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해 보는 게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 일본 사람이 없어요 아참 제 친구 중에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어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친구 중에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어 하는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어요 일본어로 연습하고 싶어 하는 데 이름은 유키 씨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죠 직업은 회사원이고 성격은 어때요? 성격이 활발해요 한국에서 산 기간은? 년 반 1년 반 1년 반이 뭐예요? 1.5년 1년 6month 1년 반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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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좋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원인데 오전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이고 이름은 유키예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어요 그분 성격은 어때요? 제가 조용하니까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유키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거예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잘 맞을 거예요 한국어 배운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분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last year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이거 한도 around, about 1년쯤 됐어요 그래요? 그럼 한국어 잘하시겠네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유키 씨가 친절해서 잘 도와줄 거예요 꼭 소개해 주세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키 씨한테 연락해 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그렇고 미나 씨가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일본어를 회사 1 때문에 배우고 마이크 있네요, 에리카 씨 회사 1 책상 없어요, 선생님 아, 책상이 없어요? 네, 일본에서 에리카 씨가 필리핀에 가요 필리핀으로 이사를 가요, 맞지?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사를 가서 짐 러거지 짐을 다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해요 책도 보내고 짐도 보내고 책상도 보내고 아무것도 없어서 네, 노트북만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회사 일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요 비커송 회사 일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요 그리고 비즈니스 트래블 하면 출장 일본 출장을 가요 오픈하면 자주 가요 자주 가요 그래서 회사 일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요 근데 미나 씨는 왜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해요? 왜? 배운 시간 적어요 배우다 플러스 시간이 적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배운 시간? 아니에요 배우다 플러스 시간 배우는 시간 배우는 시간 배우는 시간 배우는 시간 적어서 아,finish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배우는 시간 배우는 시간 근데 사실 배우는 시간이 적어서 연습하는 시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잘 못해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 프랙티스 하시는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사실 이유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아는 일본 사람도 없어요. 라고 했죠. 아참, 제 친구... 네, 일본 출장이 많아서요. 그런데 학원에 다녀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직 잘 못해요. 연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랙티스 시간이 적어서 잘 못해요. 그럼 일본 사람하고... 아, 그래서 한스 씨는 미나 씨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한스 씨가...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해보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프랙티스 연습해보세요. 하면 연습해보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 직접 만나보세요. 만나보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직 잘 못해요. 그럼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해보는 게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 일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 일본 사람이 없어요. 일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한스 씨가 이제 일본 사람을 소개해줘요. 유키 씨를 소개해주는데 유키 씨는 어떤 분이에요? 유키 씨는 어떤 분이에요? 어, 되는데, 활발, 되는데, 인데, 화바인데. 근데 이거는 보통 여기서 는데 하면은 여기는 but이 많이 들어가고 활발해요 or 활발엔드하면? 활발하고 친절해요, 유키씨는 활발하고 친절해요. 유키씨는 일본 사람인데 활발하고 친절해요. 유키씨는 일본 사람인데, 컴포니 워컬, 회사원이에요. 해도 괜찮고, 많이 있죠. 유키씨는 일본 사람인데, 근데 활발한데 하면은 보통 but이 많이 있어요. but, 활발한데, but has problem. 이런 거 있어서 활발한데 좀 이상하고. 일본 사람인데 활발하고 친절해요.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를 1년 동안 공부했어요. 많이 있죠. 어떤 분이세요? 유키씨는 미나씨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유키씨, 미나씨,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유키씨가 활발해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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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발... 한대? 한대? 미나씨가 조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를 안해요 유키씨는 활발한데 미나씨는 조용해요 compare or contrast는 always and then 유키씨는 활발한데 미나씨는 조용해요 비교할 때는 은 or 는 그래서 마지막에 미나씨는 유키씨를 how to meet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만나요 유키씨를 만나고 싶어요 한스씨가 소개할 거예요 한스씨가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할 거예요 소개를 할 건데 어떻게 how to contact 유키씨한테 전화 연락해요 전화 연락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 들어봅시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요? 그럼 한국어 잘 하시겠네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유키씨가 친절해서 잘 도와줄 거예요 꼭 소개해 주세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키씨한테 연락해 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한스씨가 유키씨한테 연락한 다음에 이제 미나씨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유키씨한테 연락해 보고 그리고 유키씨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한스씨가 유키씨를 소개해요 그분 성격은 어때요? 제가 조용하니까 분을 만나고 싶어요 여기는 뭘까요? 제가 조용하니까 활발 분? 이상한데요? 활발 분? 이건 베이직이 활발 하다예요 항상 활발 하다 해서 활발한 분 이건 애젝티브는 항상 은이에요 은 나은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유키씨는 카인드 한국어로 이야기도 잘해요?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들어보죠 리슨 일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분 성격은 어때요? 제가 조용하니까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유키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거예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분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한 번 더 그분 성격은 어때요? 제가 조용하니까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유키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거예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분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그분 성격은 어때요? 그분 성격은 어때요? Nice match or suit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는데요? 됐는데요?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플러스 는데요? 얼마나 됐는데요? 는데요? 하면 more polite and real response 음악가 됐는데요 그분은 작년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last year writing은 작년이에요 작년 프론 세션은 작년 시어부터 and listen and repeat 일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사프리나 읽어볼까요? 지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Where are you going now?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디에 가요? 2번 2번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리디아 읽어볼까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을까요? 하면 What do you think? 을까요? What do you think? 괜찮을 거예요 사프리나 씨는 일본어를 할 수 있어요? No, 할 수 없어요 일본어를 읽을 수 있어요? Can you read? No, 읽을 수 없어요 읽을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겠죠? 영어가 있을 테니까 아마 날씨가 아주 추울 것 같은데 다음 주, 이번 주 추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번 주 금요일, 일요일, 토요일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코리아, 한국이 아주 춥기 때문에 보면 내일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제 겨울이에요, 윈터 이제 한국을 조울여서 아마 도쿄에 가죠? 사프리나 사프리나, 도쿄 도쿄, 네, 오사카 오사카, 도쿄, 키요토 도쿄, 한국보다는 따뜻하네요 11, 11, 13, 15 한국보다는 따뜻해요 한국은 아주 추워요 다음 주부터 네, 오케이,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앤마, 여기는 서머리예요 미나 씨는 길에 한스 씨를 만났어요 미나 씨는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한스 씨는 미나 씨한테 고 했어요 그 친구는 유키 씨인데 오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 씨는 자기 성격이 조용하니까 고 했어요 한스 씨는 미나 유키 씨 성격이 활발하니까 두 사람이 고 했어요 좀 어려운데 이거를 지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take a picture 와셉으로 보내주세요 미나 씨는 는 길에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한스 씨를 만났어요 미나 씨는 여기는 뭐 reason 이유가 있겠죠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 괜찮아요 미나 씨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써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Is it difficult? No. It's difficult. Can I not answer? Can we discuss this? Yes. Can we do one? One, two, three, four, five. What is difficult? How difficult is it? I think we have to listen to it again. It's difficult. I want to hear it again. I want to hear it again. I want to hear it again. What person is that? Hans, hello. Hello, Minha. Where are you going? What is it? 일본 학원에 가는 길이에요. 일본어요? 일본어를 배우세요? 네. 회사일 때문에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회사에서 일본어가 필요해요? 네. 일본 출장이 많아서요. 그런데 학원에 다녀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직 잘 못해요. 그럼 일본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연습해 보는 게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 일본 사람이 없어요. 아참! 제 친구 중에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어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좋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원인데 오전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이고 이름은 유키예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쯤 됐어요. 그분 성격은 어때요? 제가 조용하니까 활발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유키 씨는 활발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거예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분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요? 그럼 한국어 잘 하시겠네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유키 씨가 친절해서 잘 도와줄 거예요. 꼭 소개해 주세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키 씨한테 연락해 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래서 미나 씨는 는 길에 지금 어디에 가요예요. 여기는 어디에 가요. 가는 길에 한스 씨를 만났어요. 미나 씨는 because of reason 때문에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한스 씨는 미나 씨한테 suggestion, 제안을 했어요. meet Japanese person. 그 친구는 유키 씨인데 오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 씨는 자기가 성격이 조용하니까 active person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한스 씨는 유키 씨 성격이 활발하니까 두 사람이 nice match 거라고 했어요. 넘버 원은 어디에 가는 길이고, 넘버 투는 왜 잘 못해요? practice time이 없어서, 바빠서, busy, 다 괜찮아요. 그리고 한스 씨는 미나 씨한테 meet Japanese person, 일본 사람을 만나요.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뭐 했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 유키 씨인데 오전에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 씨는 자기가 조용하니까 저는 active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한스 씨는 유키 씨 성격이 활발하니까 두 사람이 nice match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스 씨는 유키 씨 성격이 활발하니까 두 사람이 nice match 거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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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 학원 가는 길에 일본 학원 아니고 일본어 학원 일본어 학원에 에 한 번 더 좋아요. 에 가는 길에 일본어 학원에 가요. 일본어 학원에 가는 길에 서비나 씨도 보내주세요. 가는 길에 한스 씨를 만났어요. 미나 씨는 연습시간 적어서 좋네요. 연습시간 적어서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한스 씨는 미나 씨한테 일본 사람 만나고 했어요. 만나고 했어요 하면 안되고 한스 씨가 한스 씨 셋 일본 사람 만나세요 하면 한스 씨가 일본 사람 만났다고 만났다고 했어요. 만나세요. 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 만나 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만나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유키씨인데 오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나씨는 자기 성격에 조언하니까 활발사람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했어요 민아씨가 민아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활발사람 활발한사람 만나고 싶어요 활발한사람 만나고 싶어요 간접합법 하면 민아씨가 활발한사람 만나고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만나고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한스씨는 유키씨 성격을 활발하니까 두사람이 성격이 맞을 이것도 맞을고 이상하죠? 한스씨가 성격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라고 했어요 맞을 거라고 맞을 거라고 꺼라 꺼라 맞을 거라고 했어요 잘했는데 엔딩이 는 길에 하면 가는 길에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맞을 거라고 했어요 I need to show my ancestors to me. 비슷해요 비슷한데 만나라고 했어요 하고 활발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잘 맞을 거라고 했어요 맞을 거예요 맞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라이팅이 있는데 라이팅이 어렵죠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냥 버캐블러리만 썼는데 이제는 이 엔딩을 잘 써야 돼요 이 엔딩 라고 는다고 했어요 유닛2, 유닛3도 다 이렇게 라이팅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연습을 오늘 처음이니까 아마 아주 아주 어려웠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네 오케이 엔딩은 좀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주는 이제 수업이 없어요 다음주는 수업이 없고 다다음주 11월 20일 12월 20일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네요 다들 사브리아 씨도 여행 잘하시고 에리카 씨도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